넌 뭐하니? 리어랜드 하고 있어 트윈이네 어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삼두랑 둠같이 되는 것 같아요 배를 대봐 발을 다 앞으로 빼고 그립까지도 느낌이 좋네 나도 이렇게 안해봤는데 쓰기 나름이죠 다와 바깥쪽도 오고 밑쪽도 오고 안쪽도 오고 차인데? 그립을 이걸 잡을 때 깊이 깊이 깊이면서 최대한 판타기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립을 이걸 잡을 때 length 간격을 올리면 엄청 non-tent 리모델이 그쪽 업그레이드 상태는 구멍도 없었어요 . . . . . . . . 양쪽이 내 감각이 떨어진데도 그대로와 그리기가 뭐예요? 와, 장난 아니다가? 아, 네. 드레이베스 아직도 심각해. 96kg 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야. 진짜 파악. 일주일에 1kg씩 지었네. 막판에 쉴 때 엄청 높아야 돼. 지시니까 왼쪽 그림이 무너져요. 빨리 잡았지? 터질 것 같아. 아, 네. crux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